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너 지금 내려줘 그랬어? 다시 한번 해봐 대박 이놈 이놈 이놈? 아빠한테 이놈이라니 진짜로 나가? 진짜로 나가? 너 왜 이렇게 말을 들었니? 그 사이에 여기 계획 여기 계획 아빠 야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빠 내가 안하라 해봤는데 서준이가 나 사랑한다 해줬어 해봐 서준아 아빠 아빠 얘네 사랑해 했어 지금은 중학생 이거 왜 시키는 거냐? 이렇게만 했는 걸 왜 옮기라고 했냐? 먹으면 되는데 왜 옮기는 거냐? 이거 한번 해봐라 발송을 잘해라 이거 치트 같아 치트 같아 치트 같아 상어 표정 한 번만 해줘 엄마 왜 부끄러워? 근데 너네 이런 애교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도 힘내고 한 거야 상어 보여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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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눈이 아 얘 눈이 이렇게 됐어? 웃어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내일 이 사운드 웃어 이게 저희 endi 자 인도 들어와 갑시다 이제 이쁜지 이쁜지 하하하 몇 원 이쁜지 이쁨지 사랑해요. 윙크 윙크. 울어 울어. 화난 거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나 다귀여깨. 다귀여깨? 너네 이렇게 아기 때는 뽀뽀도 많이 하고 사이 좋았는데. 지금 왜 안 해? 지금 왜 안 해? 쑥스러워서? 쑥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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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네 귀리. 잘하네. 잘하네. 3인도 진짜 한 거 너무 많아. 그치? 진짜 너무 많다. 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지. 이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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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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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번 하려하면 사고 발생. 불안 내면 다행인 요리 테러리스트였죠. 모래도 어설프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았던 희자 아빠. 멍. 오마이갓. 난리 안 와라. 여러 살 남아요. 할아버지가 103살이에요. 희자 아빠 진짜 많은 걸 했었네요. 준비. 글씸을 덜어놓고 다 함께. 쭜쭜쭜. 옳지. 서鳥 준비.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 다같이 다같이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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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놈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웃어? 웃어요 야, 이상한 놈 나 안 닮았다 네? 나 안 닮았다 나 안 닮았다 나 기재도 안 닮았다 나 기재도 안 닮았다 사실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으시지만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좋았던 거고 아이들이 커서 또 아버지가 좀 더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영상도 한번 보고 그려보고 싶고요 엄마 엄마 전주 남겨줘 응 너무 더 아니에요 너무 더 아니에요 너무 더 아니에요 아, 사 사랑해요 우와, 이 소식 감사합니다 아빠, 사 그리고 뒤에도 응 계속 놀아주세요, 아빠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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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떻게 썼어? 열심히요 아 아빠는 엄청 열심히다 전원에 사 조화번호 너도 자 이놈 저런 자 해볼까 outlet 딸 이놈들 인쇄 에 타 이케 이놈 아빡 그리고 아빡 사운서는 뭐라고 생각했어? 아빡 사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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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와. 아빠예요. 이게 아빠야? 아빠, 여기서 버려주신 게 많네. 아빠, 힘내세요. 언제나 감사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4년 만이라는 길었던 도전 끝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옳지. 그동안 우리 서원이, 서준이 예뻐해 주신 많은 우리 시청자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는데요. 더 좋은 아빠 되도록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너희 유치원. 서원이가 무슨 반이지? 비니. 발반. 서준이는? 응. 별반. 친구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외워서 다 친하게 지내야 돼, 알았지? 네. 이제 너네 두 손 잡을까? 응. 안녕. 안녕. 잘하고 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